MP7의 AP탄 저걸 잠깐만 그러면 류탄 잡아도 되겠는데 넌 큰일났어 이제 류탄을 늘려주지 잘 안보이는데 있는거 같기도 없는거 같기도 류탄 쏘자 설마 옆동 2층에서 저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렇게 됐다 이거 D2인데 D2에 있다 뛰는 소리 어휴C 와 지린다 나 여길 점프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휴C 어휴C 내려봐 내가 재미난거 보여줄게 아잇 재밌어 오옹 볼텍스 비싼농 챙겨가자 인텔 음 뭘 펴고 가져가지 내가 안잡은 도구택 빼자 내가 잡은거 어? 잠깐 가봐야되겠어 헐 대박이야 나 유탄으로 잡았어 좀 이따와서 먹기로하고 궁금하니깐 어 내가 어디서 죽였는지 어 스키브 아 지금 유캐브 있구나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아 지금 유캐브 있는 시간이네 확실히 위험한 시간이긴 해 어 나 서치 만렙이다 야호 여기있어 여기서 죽었어 찾았다 아 이거 꼭 보고싶었어 여기 맞아 죽었구나 탈출합시다 탈출 스폰 조커 스폰 조커 오 프레임 내려가는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발설이 들어왔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처가 있냐? 이놈을 어떻게 해야 괴롭혀줄 수 있을까? 발설은 들리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. 수고. 오. 이건. 신경 안지. 오. 도그텍. 오. 도그텍. 오. 도그텍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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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데? 열미워 너 뭐야 죽더라도 너 얼굴 한번 봐야겠어 열미운 녀석 안 죽었어 가방도 이런거 버려놔야 될 것 같은데 가벼워졌어 맨 열면 죽겠다 저 문 닫아야돼 그럴땐 칠칸을 집어넣고 바보 이지 내 가방 크기와 근데 안될 것 같아 파치만 떼자 충수도 있었어 사악한 놈 요 헬멧 얘 무게도 좋아 두개야 헬멧해 떠떠봐야지 아 이거 최선이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최선입니다 끝이옴 아니지 잠깐만 얘 가방이 안보였었는데 설마 가방 어디 버려둔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가능성 믿어보자 가방을 어딘가에 버려놨을 거야 분명 아 나이스 찾았다 찾았어 다 챙겨갈 수 있다 행복 행복해 아스발도 챙겨갈 수 있을까 나이스 아스발도 챙겨갈 수 있다 이게 인간 승리야 이게 인간 승리야 나이스 나이스 다 챙겼다 금고 금고 짠 짠 짠짠 와 비싼 것만 이렇게 딱딱 나온다 간상비 끝내줘 와 이번 판바 얼마야 노잼 탈출 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